유튜브 6.8.1 후... 그럼 이제 한숨 자볼까? 황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 뿐 흠흠 어디서 돈 냄새가 나는데 낭만인 알콜 속에 술 마시는 덴 사계절의 풍경만으로도 충분하지 낭만인 알콜 속에 낭만인 알콜 속에 낭만인 알콜 속에 흠흠 어디서 돈 냄새가 나는데 핫 별거 아니군 제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답니다 어딜 보는 거야? 나한테 집중하라고 집중 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